무려 100살 동안의 긴 여름방학 끝끝에는 대학이 있지 이번 방학엔 뭐하고 신나게 놀까 그것만이 우리의 고민 이건 어때? 로켓을만 불고 밀어라 싸우고 애플탑에 올라가 이 세상에 없던 걸 발견하고 또 원중이 목욕시켜 서핑도 하고 로봇도 만들면서 가게 시타인 랩을 볼까 여기 있잖아 또 도색 만나고 새싹을 색칠하고 눈앞으로 놀려볼까 멍청이 또다시 피니 방학 기간 중엔 해볼게 정말 많지요 가서 페리 다같이 해보자 피니하고 퍼브하고 우린 친구야 다같이 해보자 피니하고 퍼브하고 우린 친구야 엄마! 피니와 퍼브가 이상한 노래 부른데요!